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 몇몇 세브로 몇몇 되겠습니다 아 협상과 되겠습니다 협상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음 제 껴 티어 보 어 이거는 결점 이걸 죄거든 죄 그죠 어 결점이 있는 거죠 합상을 알았어요 자만 이에 자만 자만심 자만심의 죄가 있는 자만심의 결점이 있는 협상가를 알아왔어요 쭉 그들은 말이죠 쇽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야 자만심 있는 협상가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오픈 종종 말이야 딕 파다 라는 얘기죠 뭘 팔까 그들 자신의 그레이브를 팔아요 무덤을 팔아요 무덤 왜냐하면은 요 원스 되겠습니다 일단 뭐 하면 그들이 말이에요 해 메이드 오퍼 메이드 오퍼 는 제안을 하다 라는 얘기죠 제안을 하는거죠 어떤 제안이냐면은 take it or live with 이거는 어 교섭의 여지가 있어 교섭의 여지가 있는 협상을 일단 하고 나면 말이야 그들은 tolerate 견디는 거야 견뎌 견디질 못한데 그죠 생각을 아예 무슨 생각을 못 견디고 참다 이런 얘기야 tolerate 참고 견디질 못하는 거야 생각을 lose face 요렇게 체면을 구기는 거야 체면 구기는 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야 by returning to the table 되겠습니다 그죠 음 return to 는 어디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저 바이아이 엔지 아우 바이아이 엔지 뭐 함으로써 자 테이블로 돌아가 돌아가므로써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또 보겠습니다 너는 주장을 할지도 몰라 접속사 돼야 되겠습니다 이 가 주어 되겠습니다 투 진주 하자 야 투 한다는게 중요하다 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거야 터프니스의 강인함이야 n e s s 들어가면 명사 터프가 아주 그냥 강한 뭐 이런 뜻이거든 터프가의 강인함을 보여줘 그리고 어 이게 첫번째 보여줘 그리고 리조브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뭐냐면 해결하는 거 잠깐만 어 미소부는 이것도 이 해 라는 거 그 다음에 추우드 아웃사이드 아더 사이드 다른 상대편이죠 그죠 강인함을 보여주고 상대편한테 아 이거 이 동사로 보는게 아예 동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결연함 명사로 봐야 명사 투에게 상대편에게 결연함 강인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어 주장할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자 그럼 유가 바로 이거야 이거 똑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지 그런데 말이야 어 획득하는 것 되겠습니다 이게 주원에 동명사 주원에 이렇게 어 평판 평판 4 뭐에 대한 평판이냐면 being tough 터프하게 되는 것에 터프하게 되는 것 강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인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doesn't serve serve는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 하는 얘기죠 너 serve you well 너한테 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어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자 잘 되겠습니다 잘 기여를 해주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터프한 것이 결국은 어 협상할 때 기여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이야 실제로 indeed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말이야 어 평판이라는 것은 쭉 요렇게 이것은 말이야 음 이끌죠 lead to 어디어디로 이끌어 자 평판은 뭐로서의 평판이냐면 아주 터프한 강인한 이 협상가죠 리고시에이터 강인한 협상가로서의 평판이라는 것이 이끌어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 a number of가 많은 뭐 이런 뜻이야 많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 로 이끈돼 실제로 그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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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 party 상대방들이 어 treat 한다는 얘기죠 바로다 대하다 너를 다루고 너를 대한다 라는 얘기죠 뭐로 greater 더 큰 의심으로 그죠 의심한다는 얘기야 그죠 의심하면서 너를 대하는 거야 그죠 그 아 추상명사 부사죠 그니까 이게 뭐냐면 더 큰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의심 하면서 뭐 이런 뜻이야 의심하면서 의심하면서 너를 대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어 act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much tougher 훨씬 비교급 강조해 주는 거네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강인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야 뭐보다 그들이 평상시 보통 보통 평상시 보통 우드 하는 것들보다 자 그럼 대인은 누구냐 말이야 대인은 누구냐면 상대방이 되겠어요 상대방 상대방이 내가 터프하면 상대방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터프해지게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유가 바로 누구죠 그 터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인원 인베티케이션 오브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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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뭭 주는지 자 어떻게 아더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지 되겠습니다 잠깐만